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건강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과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종교와 철학이 주었던 그 해답을 오늘날엔 과학이 주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가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938년부터 20대 젊은이들 724명을 선정하여서 그들이 90대가 될 때까지 무려 75년 동안을 그 삶을 추적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룹과 병약하고 불행한 삶을 산 그룹을 나누어 보고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극적으로 다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내놓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에 그 연구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행복과 건강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지 베일런 교수는 이 연구를 주도한 이로써 80대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그룹과 또 반면에 병약하고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그룹들을 가르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재능, 부,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것은 거의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금주, 금연, 운동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제시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병약하고 불행한 삶의 차이를 만드는가 그는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는 유익한 반면 고독은 몹시 해롭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은 아주 행복하고 또 상대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사는 반면에 고독한 삶을 산 사람들은 특별히 50대 이전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서 고독한 삶을 산 사람은 노년에 병약하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관계에 관한 교훈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유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관계들 중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질병, 노화와 같은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애정어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극복해내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육체뿐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정과 신뢰에 바탕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노년의 육체도 건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건강도 더 좋아서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데에서 다른 그룹들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5년 동안의 오랜 연구는 좋은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은 과거의 종교와 철학이 이미 다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만 어쨌든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또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연구는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좋은 관계를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으시려면 75년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팁을 하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연인 한 인간으로서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깨달은 바는 잘 있는 것입니다. 잘 있는 것. 다시 말해 망각이죠. 망각. 망각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잘 잊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섭섭한 일이 거의 없어요.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가까운 친구, 믿었던 동료 그런 이들일수록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잊는 것, 잊어주는 것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여긴 코드슴을 치실 분들이 많겠지만 20여 년 가까이, 20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 셋을 키우며 부부가 함께 살아올 수 있는가 제가 돌아본 내린 결론은 잘 잊어준 것이 비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담고 있을수록 그것을 회복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너를 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섭섭한 일을 잘 잊어주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내가 저에게 잊어준 것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를 때릴 땐 때려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줘요. 그래서 같이 2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잊는다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이 용서 없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난 목요일 우리는 6.25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뼈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입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마음에 쌓인 한을 잊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36년 동안의 일제식민지의 그 고통과 한을 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웃 국가 일본과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용서가 없이는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주는 것. 용서야말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문에서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중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의 필요는 6의 필요와 0의 필요로 또 각각 나뉩니다. 6의 필요는 2주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요약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0의 필요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세 가지 문제가 나오죠. 바로 죄, 시험, 악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의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는 우리 영의 필수불가결한 우리 영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즉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 우리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용서 이 두 가지 용서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다. 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영은 마치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육체처럼 병들고 약하고 상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암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을 위협에 놓이는 것처럼 죄도 그냥 두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수술과 키모로 제거하듯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율로 제거하고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영혼만이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답은 이 주기도문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암문맥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한다는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이겠지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옵고 한 달마다 드리라는 기도라면 한 달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죄사함 역시 우리는 얼마마다 한 번씩 드려야 하는 기도인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아래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를 하듯이 매일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씻긴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라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죄사함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생각입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 지불을 면제받는 것에 더해서 그 죄에 중독된 영혼이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책을 면제받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뿔이 깊게 자리잡은 그 죄의 습성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데에 뿔이 뽑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여서 피해자 가족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십시다. 그가 법정에서 풀려나면 그것으로 그의 죄사함, 용서함 받은 일이 끝나는 것인가요? 당장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은 면제받았겠지만 그가 진정으로 법정에서 뉘우친 것이 맞다면 그가 겪고 있는 알코올 중독을 끊어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남았지요. 그가 법정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알코올을 중독이 된 대체로 마시고 한다면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법정에서 면제받은 것에 더해 그의 알코올 중독의 습관을 끊고 버리는 그 과정 전체가 용서받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중독되듯 죄에 중독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 지불을 면제받았지만 동시에 그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 크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에 있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사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암을 이기는 과정과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수술을 통해 그것을 제거하지만 그것으로 암과의 싸움이 끝난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지요. 필요하다면 키모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당일 필요하겠지만 암을 또 재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생활습관이나 잘못된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것을 버리는 고치는 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행위를 극구 만류하고 나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유한복음 13장 8절로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종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발 씻김은 그저 발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하는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발 씻김은 바로 죄 씻김이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 아니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당신이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이제 최후의 만천이 끝나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리라는 것을 행위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다른 극단으로 베드로는 좀 극과 극을 널뛰는 성격입니다. 오버를 하죠.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아주 그냥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역시 아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베드로의 어리석은 반응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 한 잔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니 목욕이란 뭘 의미합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는 목욕이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믿었을 때 받았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전 존재가 씻김받은 경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그 은혜를 입은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중독되어 있던 습성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발을 씻듯이 매일의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온몸을 다 씻는 목욕이 필요하지만 그 목욕 세례를 통해 주님을 믿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큐티할 때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천천히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혹시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죄, 죄의 욕망, 죄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씻김받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총과 보일의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많은 교우들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가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는 없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종종 하고 또 질문도 하십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이어서 나오죠. 14절 5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로구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 구절이 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첫째는 이 기도문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제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은 이들이 이제 와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소급해서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첫째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너는 형제를 잘 용서하는 선한 성품을 가졌으니 다른 인간과는 다르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택하마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아무런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경험도 없는 무지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웃 용서를 하나님의 사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웃 용서란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이의 삶에서 열매로 맺히는 참된 회개의 열매여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양이 건강하게 클 수밖에 없듯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친구들을 또 아껴줄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죄사함에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먼저 입은 이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들을 극률이 여기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마치 없던 것처럼 잊어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죄를 자매의 잘못을 이웃의 부족함은 잊어주리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 용서 형제의 용서는 참된 회개의 그럼으로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회개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 그 자체이지요. 그 은총을 받으니는 그 은총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맺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이웃의 허물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바로 이웃 용서입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했느냐 그가 참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그 힘으로 살고 있느냐는 바로 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참으로 회개하여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주의 제자인지는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형제의 죄도 자매의 잘못도 용서해 주어라 잊어 주어라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라 하는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자의 허물을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일을 동료와 직장의 고객과 상사와 교우와 친구에게 마음에 맺힌 아픔과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정 풍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풍요롭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 기도문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With me 감사합니다.